스피러로 보고요 14, 1이 13, 1이고 74고 솔미리 38.5 1,2,3,4,5,6,7,8,5,10,11,11,14 14.5 15.5 15.5 28호 레디얼 타입 커브 퓨 빌딩을 시작합니다. 15.5 15.5 16.5 16.5 16.5 16.5 16.5 16.5 16.5 다음은 반대쪽이죠? 벨벌에서 이쪽 바로 옆자리 구멍에 띄웁니다. 이번적으로 다 똑같습니다. 계속 띄워놓고, 계속 띄워놓고, 계속 띄워놓고, 계속 띄워놓고, 됐죠? 벨벌을 찾을거야. 벨벌에서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띄웁니다. 저쪽의 식 wench, 예, 그래서 다시 진짜 좋으니깐 노릇하네 조금 힘이세요?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꼬마 좀 해주고요 다 꼈네? 자, 이렇게 됐고요 끼워야겠다 왼쪽으로 손을 펼쳐주세요 자막에 절차가 더 편한점을 사는다 자세히 손을 펼쳐주세요 여기가 자이버터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죠 손을 펼쳐서 손을 펼쳐서 자막에 절차가 지나지면 손을 펼쳐서 손을 펼쳐서 손을 펼쳐서 손이 펼쳐서 손을 펼쳐서 긴 카드 껴줍니다 네 이렇게 기본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아사사 1mm만 남기고 다 조입니다 긴 카드 껴줍니다 긴 카드 껴olan 껴줍니다 tarde 쯤에서 극 1mm 2M의 펫션을 알기 위해서 꼭 마킹합니다. 이렇게요? 이 글에다 마킹해도 좋을까? 이렇게 마킹합니다. 자, 이제 뒤탈이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된 휠을 가지고 잘aga요 괜찮아 또 반소 4. 5. 6. 6. 7. 9. 13. 14. 16. 16. 16. 16. 19. 22. 23. 25. 27. 22. 25. exploded by 림 센터와 스포크 니빌 파워 밸런스 림 센터링 갉 closing 마opes 림 파워 니 림이 소중 lowered 림 that 없어 대결Corje 대결 tunes을 펼쳐서 관리 twenties plan podrquin 366o 조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티싱 툴 올려보겠습니다. 장력도 충분한 상태고 2mm 2mm 딱 맞나요? 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휠 투입이 잘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 퇴근은 필요가 없겠죠? 해버립니다. 그렇죠. 완벽합니다. 13일씩 16일씩 맞는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완벽하네요. 비빔테이프도 균일하게 붙였습니다. 네. 그럼 이사를 보드려도 될까요? 이 부분은 장대서 만들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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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